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목티가 바로 에드와르도 아 그래요? 네, 마셩입니다 잘 어울리네요 아주 심플하고 약간 여기서 목이 더 올라가면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고요 스티브 잡스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정도 활동하기도 아주 편하고 심플합니다 에드와르도 그 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하면 이제는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이 정도면 PBR 지금 0.9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SK하이닉스에 조금 제가 발을 담글 뻔했던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때 막 넘어갈 뻔했거든요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부터 그때가 이제 9만원, 9만 2천원 뭐 이랬잖아요 9만 1,500원 9만 1,500원 그때 말씀하시고부터 계속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11만 9천원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 12만원까지 이렇게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네, 30% 올랐더라고요 네, 반등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좋아 굉장히 행복하신 걸로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잘 맞히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네 이게 뭐 장기 그림만 말씀드리면 편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주가가 이제 반등이 상당히 하이닉스 나왔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못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삼성전자는 좀 밸루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오르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하이닉스 만큼 못 올랐지만은 조금 갔죠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맞춰라 이제 그런 의미로 물으신 것 같은데 삼성도 맞춰마라 하이닉스 맞춰라니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요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되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예전에 많이 말씀해 주신 유동성도 봐야 되고 뭐 디랭까지도 선행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갈수록 이렇게 제가 요새 기사 하나 보고서 보다 보니까 전망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변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제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향후 투자를 위해서 조금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 듣고 제가 액션에 나서겠습니다 진짜 액션? 아, 부담스럽네요 네, 오늘은 우리 성명서 변구원님 말씀 듣고 그냥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드릴 말씀도 제가 전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하고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인데 네, 일단은 하이닉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닉스요 네, 자료를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10.2조 원 정도 본다 네, 그렇고 시장 컨셉이 지금 12.6조 원 정도 되니까 내년에 재실적 전망치로 보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9만 5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언제요? 내년에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BPS 내년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네 9만 5천 원은? 지금 12... 아니, 아니요 주당 순자산 가치 주가 말고 아, 주당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PS예요 BPS?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왜 한 배 밑으로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 한 배 밑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모든 주식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신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청산을 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내다 팔아도 이 정도의 가치는 주당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거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게 PBR이랑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PBR은 Price to Book Ratio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이닉스의 BPS를 제가 9만 5천 원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가가 9만 1,500원까지 빠졌으니 그걸 나눠보면 PBR 0.9600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배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면 청산 가치 밑으로 주가가 내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점에서 저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27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PB 배수가 PBR이 2000년, 2001년 이때 9.11 테러 때 그다음에 2008년에 리만 사태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배 밑 0.9배 이상 이쯤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보고 있는 9만 5천 원의 BPS 시장 컨셉 기준으로는 아마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0.9600까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한 배 밑으로 내려온 것이고 역사적인 저점 배수를 이번에 터치한 거기 때문에 그 주가에서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이제 저점 배수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한 30%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이 지금 국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하이닉스는 전저점 주가가 0.9600까지 갔으니 이거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최저점까지 이미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매력 있는 그런 주관이 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가 내년 예상 BPS 기준으로 1.5배까지밖에 안 빠졌다 1.5배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역사적 평균 배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덜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운사이클일 때 하이닉스가 보통 한 40%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9%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다운사이클이 빠진 만큼 빠진 건데 삼성전자는 보통 한 35%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덜 빠진 것도 이유가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이라든지 또는 M&A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 빠진 거긴 한데 그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매력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밸류션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덜 싸 보이고 하이닉스는 무척 싸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주가 반등이 30%나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못 오른 거예요 거의 뭐 사실 못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오른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올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1.5배, 6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역사적 평균 배수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주가가 이제 30% 오르는 바람에 하이닉스도 이제 역사적 평균 배수인 1.3배 근처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밸류션 메리트가 이제는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랐으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보셔도 하이닉스 매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삼성전자는 상당한 규모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밸류션 메리트가 훨씬 있었기 때문에 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양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사적 평균 배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간의 주가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날 일이 없겠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언더 퍼포먼트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고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주가라는 지금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가가 역사적인 그런 저점 배수 부분으로 저점을 찍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한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바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 28,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주가가 이때도 0.9배 딱 찍고 반등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렸다가 그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섰죠 그 다음에 2019년 초에도 주가가 0.9배 찍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반락했다가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섰고 20년에도 주가가 1.0배 바닥 찍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봐요 제가 여기 1.3배를 굵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3배에서 대부분 반등이 지금 마무리가 되잖아요 1.3배 딱 찍고 반락 나오고 다시 가죠 그 다음에 이때도 1.3배 찍고 반락 나오고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가잖아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야 되겠네 1.3배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의 역사적 평균 배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닥 딱 찍고 한 30% 딱 주가가 올랐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증권사 몇 군데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금방 돌아설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그동안에 미국 주가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주로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은 마이크론은 주가가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김에 마이크론 주가가 키에 맞추기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한 30%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와서 수익이 좀 낫는 그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왔는데 만약에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반도체 업황이나 업체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폭이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좀 더 생각한 것보다 길어진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안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반등이 상당히 나왔으니까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되거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또 파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락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28번 그림에서 연간 아로이 같은 것도 이게 12, 13, 14는 괜찮고 16, 17, 18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21, 22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락 나온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 상승이 이번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22년뿐만 아니라 23년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23년에 근데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일단은 저도 23년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22년 다른 이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4분기 가격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4분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 그래서 1분기부터 돌아선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분기가 낙폭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황이 좀 더 부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3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나 저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이어가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마이크로하게 주가를 맞춰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이제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는 9만 5천 원이고요 BPS가 내년에 시장 기준으로는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보통 1.3배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마무리가 되더라 그러면 9만 5천 원 곱하기 1.3배 그다음에 10만 원 곱하기 1.3배 하면 12만 원대 초중반에서 13만 원 이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이번 반등의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말씀드린 뭐 그러한 이유로 뭐 프로피트 테이킹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팡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발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한 발락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섬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락 이제 발락이 나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발락이 나와도 주가는 전저점보다 높게 마무리가 돼요 발락의 끝은 그러면은 다시 어차피 추세적 상승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발락의 기회가 나오면 그때 모아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높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뭐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용건희 말씀은 이제 저점은 찍었다 10월달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가격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방향성은 잡힌 거예요 상승 쪽으로 그런데 이제 상승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반등과 발락 국면이 과거에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이 있을 건데 지금 이미 그 구간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구간을 매술계로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떨어질 때 그렇죠 전재산 다 번지라고요?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까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떨어질 때 사시는 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전저점 밑으로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너무 안심이 되네요 그렇네요 전저점 밑으로 우리 송교수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는 바로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주가라는 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경험상 좀 발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제 급하게 떨어지거나 뭐 다시 뭐 전저점을 하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겠고 좀 궁금한 게 제가 이게 반도체 기업들 참 이게 예측하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주가가 오히려 디랭 가격이 선행을 하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아까 제가 스팟 가격 봤는데 반도체가 올랐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DDR 8GB가 정말 오랜만에 올랐는데 공교롭게 지금 마이크론도 주가 급등하고 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주가가 먼저 가는 건가요? 원래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제가 그림 23이라는 걸 떼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림 24에는 하이닉스를 떼어놨는데 두 개가 그림이 똑같아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에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파란 직사각형은 주가가 하락기예요 빨간 직사각형은 주가 상승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6개 사이클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뭘 그려놨냐면 1GB 기준 ASP 이건 디랭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실적 요인인 겁니다 즉 주당 가치 요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전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걸 그려놨는데 얘는 뭐냐면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밸류에이션 배수 지표인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이 주당 가치에다가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의 케이스까지는 그래도 주가랑 이러한 지표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이후에 사이클들을 보시면 주가는 내리는데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올라가고요 여기도 보시면 주가는 오를 때 오히려 내리고요 다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2018년 이후에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매를 하실 때 한계 분기 후에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한계 분기 후에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떨 것 같냐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다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보시면 주가랑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다 똑같이 갑니다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을 같이 비교해서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미국 ISM 제조업지수를 또 비교해서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6개월을 왼쪽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1월 수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치는 7월 수치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미국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기 지표들이 6개월 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됩니다 파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업황을 전망하긴 하지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허다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의 콜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의 업황 전망을 그대로 믿고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가를 못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반도체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지표가 업황을 선행하는 거거든요 경기지표가 미리 수요와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경기지표를 보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곡점을 찾으시거나 그런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사실은 그런 업황 아까도 말씀드린 고정거래가격이 1개 분기 2개 분기 어떻게 되냐 아니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보시면 불확실하고요 이러한 경기지표들 글로벌 유동성 증산료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오는 지표고 미국 ISM 제조업지수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표인데 얘는 한 달 정도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수익률의 손을 보실 수 있어요 좀 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반도체 주식은 그게 맞아요 물론 이러한 업황 지표 가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쓸모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반도체 주가가 한 번 장기 사이클에 들어가기도 한 2년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다음 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다든지 가격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위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할 때 필요한 그런 지표인 겁니다 그게 바로 모멘텀 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거니까 이러한 그런 경기 지표들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네 이거는 뭐 거의 100%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매크로 이렇게 딱 지표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는 괜찮은데 제조업은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럼 내년에 또 저 지표대로면은 반도체 별로 좋을 게 별로 없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ISM 제조업 지수는 꺾였고요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고추점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조금 내렸다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지금 아랫방향과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잘 알 수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어팡 지표보다 경기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중국 경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에 특히 반도체 주가에 지금 요새 보시면은 오래 들어와가지고 주가 안 오른 나라 딱 두 나라 있잖아요 중국하고 한국 한국은 중국의 프락시 그래서 다른 나라든 주가 다 날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고 저기다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예요 얘랑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제가 같이 그려놨는데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조금 후행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 올해 들어와가지고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손줄을 쬐죠 그러면서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급락을 하고 중국에서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빠진 겁니다 그랬는데 3개월 지나니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따라서 급락을 하고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돌아서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언제 돌아서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도 지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정도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에 한 1분기 중반 후반 정도 되면 얘가 바닥 짚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상태로 가면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달에 페이징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3월 달에 전인대쯤 해서 경기 부양책을 안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 경기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그러면 돈이 다시 중국에서 돌게 되고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200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가전하향 정책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로 경기 부양을 했고 코로나19 직후에도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보시면 이렇게 좋게 나오잖아요 자 이러니까 내년에 2월 3월 달에는 물론 과거 했던 것만큼 그렇게 경기 부양책을 크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이미 상당히 풀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조금이라도 써주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턴우라운드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빠지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이유인 만큼 돌았을 때도 얘가 돌았으면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바로 간다 시장 전체나 반도체 주가 전체적으로다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중국 부양책 하면 항상 경기 민감주 생각만 했거든요 반도체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거랑 거의 좀 일치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는 것 같아서 부양책 쓰면 반도체에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반등과 반락 국면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상승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반등 구간입니까? 지금은 이제 반등 국면에 아직 있는 거죠 반등이라긴 너무 혹시 기간이 짧은가요 지금?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과 반락이 그러니까 저점 찍고 추세 상승 전에 반등과 반락이 있는데 그 기간이 가장 짧았을 때가 3개월이고요 가장 길었을 때가 한 5개월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초 정도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짧으면 내년 1월 중순 그 다음에 길면은 내년 3월 되는 거죠 네 네 네 과거에 뭐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죠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반등과 반락 국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상승이 온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갈 건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중국에서 경기병책을 쓴다는 얘기 나오면 그거는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 캐펙스인데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게 내년 캐펙스를 얼마나 쓰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늘상 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떤 보고서들이 쏟아졌냐면 아 회사가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위주로 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렇게 보고서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시장이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지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반도체 업체들이 캐펙스를 늘린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향후의 공급 증가에 따라 업황이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부터 바로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업황이 아무리 나쁠 것 같이 보여도 캐펙스를 줄인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역시 시간의 문제지 업황이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캐펙스를 올해보다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삼성전자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황이나 또는 업체들의 실적이 예를 들면 1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시장이 생각하는 한 8% 정도 7, 8% 정도보다 더 빠지고 실적이 이상보다 더 나쁘면 그러면 그럴수록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를 줄인다는 얘기를 더 빨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4분기 올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내년 1월 말에 실적 발표 그쯤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줄인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바로 돌았을 일이죠 추세 상승 전환할 일인 겁니다 아 발락 없이도?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발락이 어느 정도 있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1월 말이면 그런데 1월 말일 수도 있고 4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할 거나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이미 알려지겠죠 시장에는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캐펙스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지만 캐펙스 줄일 것 같습니다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면 주가는 오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 감소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상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서 크게 달라진 흐름은 뭐냐면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출하 증가를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회사들이 팔려고 했던 것보다 고객들이 더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줄었겠죠 대신에 고객들은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와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원래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이번에는 출하 증가율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고객들 재고는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공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익성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재고를 늘려서 반도체 가격이 낙폭이 커진 걸 막겠다 그렇게 되면 4분기에는 고객들 재고는 더 본격적으로 줄 거고요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좀 더 많이 늘겠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한 3, 4주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 재고가 반도체 회사들 재고가 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객들 재고가 준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고객들이 반도체 재고를 줄이게 되면 물론 1분기 2분기 계속 줄일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중에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고통이 시간을 겪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재고가 정상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될 거고 그때 마침 이제 부품 부족 문제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당시에 수요가 어땠는지와는 어떠냐는 상관없이 고객들은 재고를 다시 재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확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들이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중국이 경기부양하는 거 그 다음에 KPEX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재고가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게 줄어드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신호들이잖아요 그렇죠 3개가 다 만족돼야 쭉 갑니까? 아니면 어차피 한두 개만 되면 무조건 3개는 거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3개는 같이 가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갈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신호라도 먼저 나오면 그때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디렘 재고가 14주가 넘어간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아마존 재고가 10주 미만으로 내려온 거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축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일인 거예요 그 재고는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그거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합니다 비밀이죠? 아름아름 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서베이를 통해서 회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캐펙스 축소한다는 건 어디서 얘기해요? 그건 회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럼 실적 발표하는 그 날에는 캐펙스 축소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뉴스 같은 데서는 중국이 경기 부행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큰 빅테크들이 반도체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이 리포트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결국 반도체 가격을 예측을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지금 가격이 빠진다 오른다 이것만 보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오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었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선행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재고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어차피 PC는 비중 낮으니까 모바일이나 써보잖아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둘 다 좋게 봐야 되나요? 둘 다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이 30% 후반 때 40% 수준이고 그다음에 서버도 지금 30% 때 후반 정도 되니까 중후반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이닉스가 서버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삼성전자가 모바일 쪽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비슷합니다 비중은 지금 제가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투자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세계 신호만 잘 파악해갖고 어차피 세계 신호만 같이 가는 거니까 중국 경기 부양하는 뉴스 보고 그다음에 컨퍼런스콜에서 캡팩스 축소하는 거에 들어보고 그다음에 성명수 위원님 보고서에 어? 아마존 줄었다는데 재고가? 바로 그러면 전 재산 들어간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아셨다는 게 아니시네요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요 이제 상황에 따라 또 중요한 게 중요도가 달라지고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이거다 앞으로 영원히 이거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상황에 따라 또 그때마다 이때는 또 미국 집회가 중요해지고 이때는 또 중국 집회가 중요해지고 또 어떤 때는 경기 집회가 중요해지고 어떤 때는 또 업황 집회가 더 중요하고 다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하이닉스는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순수 업체니까 갈 텐데 이제 삼성인자는 사실은 사업부가 되게 많고 내년에 사실 올해 초에 주가 셌던 것도 물론 이제 반도 매물이도 있었지만 TSMC랑 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퍼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삼성인자는 사실 이거보다는 내년도에 파운드리 3나노 양산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좀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대로 그러니까 삼성인자는 좀 달리 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22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덜 빠졌던 게 지금 연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또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고 이번 8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도 외국인들이 무려 6조 원이나 갖다 매도를 했을 때도 개인 분들이 이제 그거를 다 매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 분들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셨을까 그거는 이러한 파운드리 부분이나 M&A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덜 빠진 게 상대적으로 독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주가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사의 벨레이션 메리트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는 하이닉스 주가랑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지금 비메몰이나 M&A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겠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돌아오면서 혹시나 M&A 관련해서 뭔가를 정말 시시한 회사 말고요 정말 좋은 회사 그런 회사를 M&A 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고 오신다 그러면 그러면은 주가는 당장 아웃퍼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시장이라든지 하이닉스 대비에서 그리고 비메몰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6, 17% 되는데 그나마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파운드리 물량은 지금 한 8%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년에 3나노급에서 게이터 로라운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고객들이 삼성전자로 와서 시장 점유율이 단기인 대로 20% 이상으로 올라가 준다든지 하면 그거 역시 삼성전자가 향후에 굉장히 시장이나 하이닉스 대비 아웃퍼폼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TSMC랑 삼성전자 간에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그게 좁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M&A는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고 다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최근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노이드가 있었죠 엑시노스 2200 4나노급에서 엑시노스를 만드는데 수율이 안 좋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보도대로 외신 보도대로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시면 갤럭시 S 시리즈에는 보통 국내 판매분에는 엑시노스를 넣고요 해외 수출분에는 거의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움을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4나노 엑시노스 2200에는 안 사용했던 AMD GPU를 AP 칩셋에 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테스트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회사가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수출분에도 엑시노스를 넣어서 그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었다 그랬는데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무산이 되게 생겼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보도가 내용이 맞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 사실 그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M&A 쪽은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비메모리는 정말 반반이라고 봐요 잘 됐을지 안 됐을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의 주가 퍼포먼스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M&A 관련해서는 도저히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예측 가능한 게 없고 파운드리는 반반이고 어쨌든 변수가 많네요 삼성전자 그렇죠 변수가 많습니다 주가가 좀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가 그렇게 변수 많아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제가 너무 한구 없는 질문이었군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밸류이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언더 퍼포먼스 했지만 이제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닉스라는 주가가 그 차에 그 차에 나을 거예요 지금 M&A 없는 상황에서의 밸류니까 그렇죠? M&A는 뭐든 나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별로 큰 의미 없는 회사를 인사한다 그러면 그게 큰 놈이 안 될 거고 그게 삼성인데 그렇게는 안 해야겠지 글쎄요 그건 뭐 모릅니다 안 볼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과거 M&A 히스토리를 보면 성공 사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뭐 뭐 했었어요 삼성이? 뭐 여러 개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서버 옛날에 뭐 알파칩 만들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서버용 CPU 만들어서도 인수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하만 인수는 그나마 약간 성공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수가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인수는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웠던 그런 그 기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피니언 같은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샀으면 그럼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거를 이제 인수를 못했던 면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엄청 치솟을 거 아닙니까 벌써 시장이 소문나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의 비용 미래의 기회와 또 그거를 삼으로 인한 그런 비용의 증가 이런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M&A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한다고 회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반반이라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파운드리도 뭐 이게 기술이라는 게 삼산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반반의 확률이 나오는 게 기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건데 이게 왜 반반이죠?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질 때 TSMC가 다 못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캐파가 모자라서 남는 거를 삼성전자가 가져오는 거면 그거는 뭐 기존의 구조가 이어지는 거니까 어떤 회사의 경쟁력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 한들 그거는 그냥 TSMC도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회사의 어떤 밸류를 높게 쳐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TSMC 시장 점유율이 50%대 초중반인데 그걸 뺏어와서 40%대로 만들어버리고 삼성전자가 20몇 퍼센트로 올라가 버리고 그거는 이제 분명히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밸류를 쳐줘야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계획대로면 내년 상반기에 3나노 양산인데 이게 어쨌든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 지금 보니까 4나노가 보도의 내용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4나노가 지금 수율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3나노가 잘 될 거를 기대하기에는 당장은 어렵죠 상반기는 애초에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 아마 하반기나 말 정도 되면 3나노 양산이 개시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잘하면 그러면 그게 상당히 영향이 긍정적으로 오겠죠 그건 봐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조금 작은 회사들도 주가적으로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장비 부품 회사들도 통통 튀는 회사들이 좀 있던데 그 회사들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가니까 같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뛴 거예요? 아니면 뭐 또 개별적인 이유들이 많이 좀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와서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의 실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릴 게 뻔하고 업황이 나빠지면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줄일 게 뻔하죠 그러니까 업황을 미리 이제 선호형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보면 업황을 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라는 거는 좀 늘려서 얘기를 하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과 반도체 소재 회사들의 향후 실적을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다 아 이거는 업황이 향후에 좋을 거란 얘기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릴 거다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리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그러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좋을 거란 얘기는 먼 미래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면 장비주들도 똑같아 오르는 거고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면 실적과 상관없이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한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이 나중에 오를 때 어떤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를 건지를 지금 고르실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냐 그냥 평균적으로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펙스 쓰는 만큼 그냥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애는 그거는 뚜렷하게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의 메리트가 그런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어떤 회사들은 예를 들면 신장비를 내서 그래서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 회사를 예뻐한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장비를 좀 많이 쓰게 된다 될 것 같다 또는 지금까지는 일본 회사들이 장비를 공급해 왔는데 이 회사 장비로 국산화를 한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고객이 들어온다더라 이런 요인들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캐펙스가 늘름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하고는 차별화되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더 오른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찾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예요? 여기서는 신기술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또 다른 큰 회사들을 잡는 회사나 아니면 국산화를 해서 각광을 받을 회사 이 세 가지 정도가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더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또는 주가가 좀 혹시나 더 발락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잡으실 때 사시면 나중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시는 거죠 일부 소보장 기업들은 보니까 벌써 신고가 난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따로 안 해주시니까 저는 채팅창을 보면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오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겠군요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 이제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EUV 공장 EUV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주가의 악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은 하이닉스 중국 우시란에서 불났을 때 당일만 하이닉스 주가 빠졌지 그다음부터는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그런 사태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혹시 그런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향후에 하이닉스 생산에 차질이 크게 있을 정도로 큰 악재라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이 줄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출하가 덜 되는 그런 악영향을 상세하고도 남게 되거든요 실적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때 우시라인에서 불났을 때도 삼성전자 마이크론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경쟁사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오를 일인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유였다면 하이닉스 주가도 오른 거고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영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우시라인에 하이닉스가 디렘 생산 설비가 하이닉스 전체 디렘 설비 중에 한 절반 정도 돼요 현재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앞으로 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쓰긴 써야 되고 이미 1A란에서 EUV 장비를 채택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향후에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EUV 장비를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의 우시라인 같은 경우는 최신 미세공정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한국에 이미 M16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M16이요? M16이라는 이름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굉장히 큰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라인이 향후에 풀케파로 가게 되면 그때의 중국 우시라인이 전체 하이닉스 디렘 설비 중에서 3분의 1로 줄어요 그런데 디렘도 항상 최신 미세공정의 디렘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레거시 디렘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한 레거시 디렘은 우시라인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최신 미세공정 디렘은 한국에서 생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M16 다음에는 원산면 화성 원산면? 화성인가요? 평택인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원산면이에요 거기에 지금 신규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을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정지작업이라고 하나요? 그라운드 브레이킹? 그거를 시작을 해요 내년부터 그러면 그쪽에 캐파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기상으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피해를 볼까봐 그 생산라인에서 내가 뭘 생산할지는 그냥 쉽게 쉽게 바꾸거나 혹은 쉽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생산하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보다는 훨씬 더 바꾸기는 편합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바꿀 수 있어요 7나노 만들다가 오케이 이번부터는 5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시라인에서 예를 들면 지금 나노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 그게 미소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미소 공정이 전환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장비들이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 발주하고 인스톨레이션하고 돌려가려고 하면 1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우시라인에서 지금까지는 모바일 디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바일 디램은 최신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조금 그거보다는 덜한 컨슈머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PC 디램 중에서 저사양 PC 디램을 만든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한 달이면 돼요 아 그렇게 바꾸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승군요 SK 같은 경우에 아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큰 문제 생겨서 공급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한테도 사실은 가격이 오름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사실은 오히려 더 주카는 올라요 그래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나쁠 때 야 이럴 때 우리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평택라인에 폭탄 터뜨릴까?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정전 정도가 딱 정당한데 정전은 너무 이제 영향이 적으니까 폭탄 뭐 유가진데 안 가기로 말했거든요 근데 자기네 회사가 자기네 라인에 폭탄을 터뜨려도 그래도 출하량에는 이제 피해가 오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이식 증가가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는 멈출 수가 없다는 일이죠 그렇죠 돌리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쉽지 않네요 반도체 여튼 반도체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그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으나 하여튼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약간 오른 거고 여기에서 보통 한 번 정도는 반락이 왔다가 다시 쭉 추세 상승 가는 경우가 많았다 네 거의 대부분 그랬죠 네 그게 이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이제 반등발락에 한 번 오는 기간 정도가 과거에는 있었고 그때 이제 다시 쫙 갈 때는 시그널이 중국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캐펙스 축소 반도체 재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반도체 재고가 주느냐 이 시그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세기가 거기 이제 대체로 같이 올 거고 네 제일 큰 건 폭탄 같아요 진짜 아 우리 폭탄명섭님 송명섭 연구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정말 성경 보듯이 정말 철석까지 믿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잘 워낙 예측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락이 나올 때가 잘 좋은 가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네 그리고 쫙 추세상승 가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뭐 한 50% 가놓고 추세상승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두세배는 가야죠 두세배 그거는 이제 향후에 그 글로벌 경기 상황 이런 걸 보셔야죠 두세배는 가겠죠 근데 그건 모릅니다 지금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인 주식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소재나 장비 회사들 가운데 국산화를 잘했거나 아니면 신기술이 있어서 정말 삼성하이닉스가 안 살 수가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큰 매출처가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가격이 달리기 좋은 부품사 소재사 장비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제가 사실은 올해에 어떻게 운 좋게 조금 주가를 마친 상황이 됐는데 실력입니다 운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투자가 분들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이러다가도 틀리는 그런 가능성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항상 여러모로 이제 서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전적으로 믿으시다가는 또 주가 주식 매매를 잘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틀릴 가능성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틀릴 가능성 그런 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예전에 좀 비슷한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걸 보시는데도 전망이 네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만큼 예측이 어려웠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송영선 연구원님이 올해는 잘 맞추셨죠 네 근데 뭐 우리 영우회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게요 우리 시청자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좋은 그런 틀렸을까 제가 뭐 대단하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다 뭐 팔러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영선 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 간만에 아주 흥미롭게 잘 들어봤고요 또 변곡점이 올 때 뭔가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모실 텐데 혹시 그전에도 뭐가 나은데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뭔 일 생기면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영섭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